7부를 나가니까 좀 더 자유로워. 응? 신혼네? 우리 아쿠아방. 별명이 도대체 몇 개. 아쿠아방. 우리 기한84님을 뛰어넘는다는 소문이 있어요. 그래도 우리 중에서 별명무자는 그래도 기한이가 독보적이지 않아요? 그럼요. 기한이 84만 붙이면 되니까. 모델84. 분심84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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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낚시 한 번 가실래요? 낚시 좋아하세요, 낚시? 붕신? 네. 붕신. 뭐야? 아니 별로 안 친하자 해요! 아유 붕신아. 아유 붕신아. 아유 붕신아. 아유 붕신아. 아유 붕신아. 아유 붕신아. 마지막으로. 오아유 붕신아. 이렇게. 으흐흐. 그리고 막내가ios significant. 같은데.. 기다려야죠.